엄청난 옵션을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안녕 엄청난 옵션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많이들 하시는 프론트 브레이크 액커버인데 보통은 아데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아데를 사러 다이소에 갔습니다 왜냐면 이 쉴드를 장착하면서 어 쉴드와 브레이크 액통에 어 간섭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이 브레이크 액통을 간섭을 어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겠지만 위치를 변경하게 되면은 브레이크 레버 위치가 변경돼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능한 위치를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기 위해서 다이소에 천원 정도 되는 바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 다이소에 갔는데 그냥 둘러보다가 골프공 커버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골프공 커버를 발견했는데 지금 보시면 너무 귀엽게 잘 붙어있습니다 오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많아요 근데 브레이크 저는 이제 토끼를 하얀색 토끼를 선택했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구멍 자체는 입구가 되게 좁아요 입구가 좁아서 그리고 또 다이소 제품이 들 그렇듯이 제품마다 약간 사이즈가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씩 밀어박 이렇게 벌려가면서 다소 여유가 있는 그런 골프공 주머니 골프공 주머니를 어 구매했습니다 가격은 2천원 정도 2천원 정도고 다이소에서 어 아대 작은 것 같은 경우는 천원 정도 합니다 천원인 천원 정도 하는데 얘는 어 2천원 아무래도 인형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2천원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거의 야 이거 실패다 싶을 정도로 어 입구가 좁아요 근데 가능한 큰 거를 골라서 장착할 때 가능한 정말 찢어지기 직전까지 벌려서 넣었더니 이렇게 너무나도 귀엽게 잘 달려있네요 거의 사각에는 안맞을 것 같고 동그란 어 이런 원형 형태의 어 브레이크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 귀엽게 하나 구매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골딩은 뭐 저 일행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지금 성남 어 쪽으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 안전 라이징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 안녕 해줘 안녕 해줘 안녕 해줘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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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Hank 하